여보세요? 웃겨서 보기만 해도 웃겨 보기만 해도 웃겨? 잘생겨서 좋아서 그려본건 아니고 웃겨서 웃겼다고 좋아서 웃는거 같은데 좋아서 좋아서 언젠간 슈퍼개미 저번 라이브에서 형은 유가, etf, etn 하세요? 이런거 물어본적 있어 내가 뭐라고 했냐 난 안한다 원유, etf, etn 안한다 대신 유가폭력시장에서 살아남은 기업을 매수하겠다고 그랬어 오늘 할 이야기는 투자철학이야 이게 단순히 투자철학만 이야기하면 와닿지가 않아 어저께 유가가 선물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30 몇 불 6월 인도군이 6달러? 하루에 반토막이 나는거야 엄청난거지 지금 만약에 그거 보유할수만 있으면 인도군거 다 받아놓은 떼돈 벌지 어떤 상황인지 다 알거야 여기저기서 다 얘기하고 지금 이거 방송공사는 어떤 상황인지 알아 이번일로 갔다가 원유선물 해놓은 사람들 하안가 가고 죽었어 개 박살났다고 내가 왜 안했느냐 이러니까 이걸 내가 알았겠어 몰랐겠어 몰랐어 몰랐지 먹을수도 있고 안 먹을수도 있지만 이런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안한거야 이것도 원유선물 이제 바닥 찍었다 이거 간다 배틴 때인 애들 그냥 선물은 끝도 없어 손실 끝도 없어 한 계약씩만 태워도 이런거는 증거금 메꾸기 진짜 어마어마하게 터지는거야 거기서 바닥으로 쇼소로 산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돈을 버는거고 거의 뭐 손실 무한대 수익 무한대 게임이라고 내가 이제 수익자가 되면 좋겠지만 나는 이때까지 내가 살면서 나한테 그런 행운이 있질 않았어 항공사는 내가 뭔가 노력으로 얻고 바른길로 해서 얻었지 그렇게 여행으로 있잖아 이거 내가 한번 한다 이거 사실 도박 마인드거든 된적이 없어 내가 이유가 있는데 옛날에 내가 나보다 한사람 많은데 진짜 투자 잘하는 형이 있었다 그럼 내가 인정해 멘탈, 배틴력, 분석력 다 정말 뛰어난 현물 주식시장에서 돈을 많이 벌었어 나는 이제 주식에 대해서 뭔가 올라왔다 그렇게 생각했을거 아니야 그래서 파생시장으로 가더라고 근데 이게 표정이 안좋아 볼 때마다 근데 내가 잘 몰랐어 그때 파생시장에 나도 조금 해보니까 알겠더라고 아 이게 이렇구나 돈 많은 놈이 이기는거고 이런 유가에 대한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백 데이터 있잖아 이런 것들을 진짜 매니저들은 정교하게 알고 있거든 누가 얼마나 생산하고 있고 누가 얼마나 쓸지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서 이게 하락할지 상승할지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어 거기다 돈까지 많이 있다고 생각해 봐 그냥 이럴 때 그게 다 개털리는 돈 다 그쪽으로 블랙홀 같이 빨려 들어가는 거야 이 자본이 그러니까 안 한다는 거야 나는 이번 사태에서 살아남을 최고 회사 정윤회사 이런 것들을 들고 있거든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럼프형이 또 그러잖아 살려주겠다 왜냐면 그거 고용된 사람들이 원체 많고 기업이 도산되면 지금 이제 문제 되는 건 기업의 도산 때문인 거거든 은행도 떨어지는 것도 딱 그거야 내가 저번에 다 얘기해 줬잖아 근데 살아남잖아 그러면 다시 또 정상화 되는 거야 승자독식이 되는 거지 얼마나 좋아 어제 누가 나한테 투자 아이디어로 왜 한국 정윤주는 안 하세요? 물어보더라고 근데 내가 한국 정윤주를 공부할수록 먼 미래가 두려운 거야 지금은 그냥 괜찮은데 거기다가 지금 재고 들고 있는 것들 있잖아 재고 차송까지 생길 수 있잖아 상승하면 불어올 수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지금부터 시장은 있잖아 재고 손은 반영해줘도 재고 이익은 안 반영을 안 해줘 배당 들어가려고 훨씬 다른 것도 좋은 것도 있잖아 지금 오히려 이 언컨택트 사회라고 그러거든 멀리 떨어지는 사회에서 오히려 수혜받는 기업들도 있잖아 그런 거 사면 될 거 아니야 굳이 내가 그래서 나는 물어봤어 누가 의견에 되게 뛰어난 투자자분이 물어봤는데 난 장기적으로 좋을 것 같지 않아서 안한다 근데 장기적으로 사람만 남으면 좋은 회사들은 투자를 한다 노출이 중요한 거지 얼마나 들고 있는지 내가 이번에 좀 올라왔을 때 현금 불이 비중 많다고 조투부가 딱 정확하게 7대 30%가 딱 현금으로 내가 세팅을 딱 해줬거든 지금 이제 이틀째 팍팍 떨어지고 있어 어제 막 2국 주식도 확 떨어지고 있어 내가 이거 다시 지금 현금 늘려야 된다 했어 안 했어? 했어 정확하지? 오늘 좀 투입하기 시작했어 오늘부터 조금씩 투입하기 들어갔단 말이야 내려가면 내려가서 더 좋은 거야 고점에서 차익수전하고 내려가면 또 사서 들어간 거야 개꿀이지 개꿀 이걸 내가 알았겠니? 몰랐지 어떻게 그러면 이런 게 맞아 떨어졌을까? 올 수도 있다고 생각했겠지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어느 쪽이든 좋은 응 그러니까 여자친구 두 명이 있는데 하지마 하지마 색드립인데 너 하나 궁금할 텐데 형들이 안 궁금해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야 이쪽이든 좋든 저쪽이든 좋든 보면 지금은 무조건 사야 된다 하는 때가 있고 지금은 무조건 팔아야 된다 하는 때가 있고 뉴트럴이 필요한 때가 있다고 이런 얘기 해주는데 아무데도 없어 보면 맨 말까지 다 떨어지고 나면 육가 폭락했으니 이제 집가 폭락한다 굴이 떨어지면 집가 폭락한다 뭐 했으면 집가 폭락한다 까마귀 날았다 이렇게 집가 폭락한다 이거 까마귀 무쇠 그냥 뭐만 하면 그냥 다 집가 폭락한다 야 그렇게 가는 사람이 있고 3% 두 번 세 번 돈 되는 얘기 해줄 사람 없다고 고수들도 와서 다 번다니까 어 전략이 괜찮은데 감이 좋은데 다 와서 뭐야 다 와서 일종의 내 방송은 오늘 잡벅 방송인데 다 마쳤잖아 그리고 봐 대웅 작업은 또 상한가가 대웅 상한가가 호우 어저께도 사실 내가 말은 안 했는데 건설주들 하나 또 상한가가 호우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급등하는 건 팔아서 현금 챙기고 다시 또 먹을 것 같은 것들 잔잔 다시 사서 들어가는 거야 서서히 들어가는 거야 이번에 당연하지 지금 1900까지 이렇게 올라왔잖아 나도 사실 이렇게 올라올지 몰랐어 미친듯이 올라온 거야 올라오면서 벌어서 현금 생기고 팔아서 현금 생기고 근데 이건 너무 과하다 여기서는 여기서 근데 1900에서 주식 100% 이건 바보야 바보 내가 볼 때는 이건 바보다 그래서 내가 현금을 들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또 댓글 또 말도 안 되는 댓글을 줄 수 있고 또 올라가는 거야 이제 괜찮아졌다 주가를 보고 판단한다니까 야 이거 괜찮아졌다 이제 가자 어? 야 이제다 또 레버리션 훅 들어갔어 그럼 오늘 이거 또는 육가 막 폭락하면서 어! 안 돼! 무한반복이야 무한반복 어? 샀어 팔았어 샀어 팔았어 팔았어 누구는 거꾸로 하고 있는데 팔았어 샀어 팔았어 샀어 하고 있는데 꿀이지 여기서 또 폭락했으면 좋겠어 나는 오히려 완전히 개폭락했으면 좋겠어 지금 돈도 현금도 좀 들어왔어 그거에다가 위에서 좀 판 것들이 있어 꿀이지 응 이해되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말은 쉬운 것 같아 말은 쉽지 왜냐면 아 이거 좀 과한데 이거 좀 현금력 늘려야겠는데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경험하고 이성이거든 경험과 이성이 딱 만나야 되는 거야 왜냐면 거기서 욕심나거든 다시 정고점 갈 것 같거든 그때 되면 아 내가 판단 잘못했나 현금이 또 엄청나게 풀렸는데 시중에는 돈도 많고 야 이번엔 간다 이건 정고점 돌파한다 응 가자 따 그러면 그냥 또 테이크 주도 어제 쫙쫙 미국 날라가니까 거기 또 돈 확 쏠리잖아 여지 없다니까 여지 스마트 머니는 그걸 보고 딱 까니까 스마트 머니 moment 오랜만에 또 맞췄다 내가 잘 맞춰 그래도 내가 볼 때 내가 틀린 거는 예방 코로나 시작될 때 아이 이거 금방 잡을 것 같다고 그런 말이 Jacques 다른 건 없어 내가 진 표현을 잘 못 봤어 투자의 철학이야 알겠지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딱 위험하면 이런 상황에서 이거 제조 공과 보다도 한참 아래다 이건 더이상 내려갈 수가 없다 라고 생각을 딱 픽스하는 순간 그거로에 죽는 거야 그 생각을 유연하게 열어놔야 돼 여기서 좀 내가 생각지도 않게 더 폭락할 수도 있다고 열어놓은 거고 만약에 인생에 배팅을 때리면 나는 어제 배팅 때리겠어 다 개는 완전 죽을 때 그냥 화생이 완전 터져나갈 때 그때 나는 매수 계약 체결하겠어 나는 그게 제일 좋아 나는 결국은 육과 관련해서 나는 먹는다니까 이미 좀 배당받고 하면은 플러스야 바닥에서 잘 깔아서 잘 샀다고 그렇다고 이 석유산업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 석유산업은 정치적인 이유가 되게 커 일종의 경제전쟁이라고 보면 돼 그러면 최우선적으로 뭐를 선택해야 되겠어 국가 간의 경제전쟁인데 뭘 선택해야겠어 너무 어렵지 전쟁에서 이길 나라를 선택해야지 회사가 좋으면 뭐해 나라가 망하는데 전쟁에서 이길 나라를 선택하고 그 나라에서 이길 기업을 선택하고 그 기업을 괜찮은 타이밍에 사서 그 다음은 기다리면 되는 거야 쉽지 최고의 기업 최고의 타이밍에 사야되는 최고의 타이밍에 딱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게 주가가 이렇게 딱 이렇게는 안가 이렇게 이렇게 가단 말이야 그리고 이렇게 되는 이 구간을 있잖아 계속 사면 평당가가 대략 한 이쯤에서 여기서부터 사기 시작해도 이쯤에서 이제 평당가가 형성이 돼 그 다음 한 1, 2년 지나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쯤에서 이제 차익 실현해도 되고 들고 가면서 배당 봐도 되고 그런 거야 투자이 차라리 오늘 또 좋은 거 많이 알려줬다 그럼 나 10만 원씩 받고 알려줘야 되는데 또 맞았어 호우! 더 떨어져라 오늘 또 조금 탔지 내일 떨어지면 더 사고 잔금 들어오면 좀 더 사고 우리지 근데 3월 19일 같이 그렇게는 다시 안 올 거야 당연히 건전한 조정 좀 안 따라 가는 거고 육가 시장도 정상화 돼 그리고 이럴 때 또 새로운 엄청난 기회가 나와 여기서 좀 노리고 있는 기업이 또 있어 뭔데? 아날라지 뭐 둘 다